G-START NEWS 감사합니다. 代表してソニー インタラクティブ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 山本雅美さんへ トロフィーが贈呈されます バルログ様へ トロフィーが贈呈されます ブンバーティブエンターナス kt best games possible for you. Thank you very much. Hi, my name is Corey Barlog and I'm the director at Santa Monica Studio for God of War. This is the first award that we've accepted personally, and it's a pretty exciting day. We pour our hearts out onto these games, and you've put your hearts in to actually playing them and responding to us. This two-way conversation that we've had so many years is amazing, 이 작업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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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신은 저의 기업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는 이 스파이더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구에서 공개가 생각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정황스럽게 다가서 복귀를 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하지만 모든 것이 행복은 다음으로는 그래서 여러분과 대학을 같이 공개가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은 절반으로 가만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좋아하면 으발한 수요하러와 심지어, 여러분의 공개가 vital 수요하러, 수요한 Honolulu와 문화가 있어서 모든 캐릭터들이 모두가 자나게 생ríwhen 세일이 해주는 오늘의 공개가 좋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賞 取ったぞ! 取った取った 去年の同じ場でね 来年絶対取るぞと 来年取りますよVNAMA VNAMA国分支援の男性分かりますから 竹打ってみたらですよ 見事 光栄な作品に携わらせていただいたことを 改めて感謝します VRならではの好感になるように 頑張って作りました 人々に愛されてくれたってことが 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 本当に全てが今日報われた感じがします 今後のVNAMAみんなはともに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ご評価いただいて非常に嬉しい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よし! せーの! ジェスカニュース! 喜きのみながらね 嬉しいよ 嬉しい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